2024년 8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. 키스트 빅토리 콘텐츠 손배송 손배 청구에서 폐해서 돈을 물어내게 됐고요. 특이하게도 그 어디 있지? 뭐 그 리포트 나왔는데 실적 향상 기대된다 뭐 이런 거 나오긴 했더라고요. 네 아무튼 그렇고 경남제약이 최근에 좀 잘 오르고 있습니다. 왠지 모르겠고 아마 매각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폰드 괜찮게 나왔고요 실적 이게 아마 잠정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잠정치고 그 다음에 포라비스 이거 나오고 나서 올림픽 이라서 그런지 반응은 있었어요 당일날 네 그리고 네오이즈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실적 잘 나왔고요. CU 메디칼 3자배정 이것도 좀 반응 왔습니다. 다날 뭐 랭킹 PC MOU입니다.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NC 소프트가 드디어 이제 M&A 같은 거 투시드 투자 돈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하려고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푸드나무가 음 이게 나오고 나서 하락이 나왔다가 한순간에 상한가가 45% 변동성이 나왔어요 당일날 그리고 대한전선 역대 최대 실적 상반기 좋은 사람들 대북주나 이런데 여기도 지금 정지됐다가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잡주에 가깝죠. 그래서 트럼프 영향도 있을 거라서 그냥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뉴스 나왔는데 한번 복붙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란에서 원래 이게 외교상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잘 안 하는 거고 이스라엘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보복은 하긴 할 겁니다. 해운 에너지 쪽이 그나마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오르거나 좀 덜 빠졌는데 이게 한 번 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당분간 그게 이제 반격까지 시간이 좀 있고 그게 또 중동전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. 다른 때도 아니고 아마 그래서 글쎄요. 일단은 미국에서 뭔가 좀 좀 크게 좀 움직일 것 같은 느낌 있습니다. 수성 웹툰이 이렇게 카카오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GS 리테일 고도화 이게 이제 무인으로 해서 저녁은 무인으로 돌리는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나 봐요. 아까 뭐 케이스도 설명드린 거고 페너지안 세운 쪽 괜찮을 거예요. 2분기도 괜찮고 3분기도 약간 괜찮을 걸로 그래서 QOQ는 별로고 YOY는 좀 괜찮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요기요가 수수료를 낮췄다. 그리고 텍스터 컨퍼런스 뭐 그런 게 있었고 하이브가 2.0 새로 이제 원래 했던 방식이 좀 잘못됐다 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 새로 바꾸는 거죠.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고요. 그 다음에 KD&D 여기에서 태형그룹 사옥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. 그리고 SM 제작국 영국 V그룹이 이제 8월 중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고요. 보니까 흑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한 명은 뭐 TV쇼? 여기 뭐 드라마 연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뽑은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유한타 중권에서 폰드그룹 안정적인 성장성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오는 거 아닌 이상은 뭐 괜찮을 건데 올 거 같죠? 느낌상 나이키도 요즘엔 좀 별로니까 SM 라이프가 신저가 여기는 이제 되게 오래 걸리게 생겼죠? 그 김범수 구속으로 그리고 아시안항공 인수전 참여 검토 중 확실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. 자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그린로지스가 이제 해운 이슈로 한 두 번 정도 탁탁 쳤고요. 뭐 나쁘진 않았죠? 막판에 좀 밀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태 STX 자체는 신저가 찍어주고 있습니다. 뭘... 글쎄요 뭘 할 건 없어요 STX는 그냥 지금은 그냥 버티는 정도 그리고 유증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회사 운영 잘 못하고 있죠? 지금 적자 나오고 있고 주주들 돈 피 빨아가지고 어쨌든 본전 다 이렇게 한 건데 대신에 한 번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희석된 거죠. 그리고 유증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여기서 택대되면 또 한 번 튀겠죠? 네. 어떤 이슈로든 만들어가지고 뭐 2차전지 쪽 다시 살아나던가 해야 될 것 같고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네. 그리고 STX 중공업 여기는 뭐 세컨 쪽은 조금씩 계속 팔고 있고요.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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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조금씩 팔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전체적으로 밀렸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정이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 왔다고 봅니다. 해운 쪽은 아니 조선 쪽 자연스러운 조정이 왔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 이거는 뭐 추세나 이런 거 좀 봐야 되겠죠. 뭐 호재공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올라 버릴 확률 높고 어 하마스 쪽이나 이런 쪽 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해운 쪽도 그렇지만 조선 쪽 그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뭐죠? 스웨지라던가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중동전쟁으로 번질 것 같다거나 그러면 희망봉으로 완전히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영향으로 봤을 때는 배가 더 필요할 수 있다.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뭐 나쁘진 않아요. 아직까지는 경기침체 전체적으로 확 와버리면은 일단 빠졌다가 실적으로 다시 갈 거예요. 조선주는 그러면 그런 건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어 뭘 해도 어 사실 조선주는 끄떡없는 정도 되게 탄탄하고 견고하고 3년 반이 남아있고 해운선사의 그 주인들의 돈이 아직 너무 많아가지고 최소 발주 취소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거예요. 아마 새로운 것들 또 이제 오래된 배들 환경규제에 맞춰서 어차피 또 새로 또 발주가 들어가긴 할 건데 중국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트럼프나 이런 애들이 또 중국산 조선 배만되는 것도 또 뭔가를 하면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철판 이제 후판 지금 중국 쪽이 싸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를 동맹국이 가져올 때는 관세를 더 붙여서 해라 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철강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차트 이런 거 보는 건 지금 의미 없습니다. 그 다음에 HMM 해운 이슈로 약간 좀 올라왔다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건 뭐 없을 테고 실적 잘 나왔을 거예요. 이 분기 이렇게 이제 곧 발표됩니다. 유니슨 해리스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선 후보죠. 민주당에서 풍력을 좀 얘기해 준다거나 이러면 좀 크게 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크게 갈 이슈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종목이에요. 그래서 계속 구경하고 있습니다. 뭘 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쨌든 물을 한번 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뉴스도 안 봐서 제가 이쪽을 유중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네요. 했는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거 지금 제가 다른 거 비중 큰 게 좀 급해 가지고 솔직히 좀 관심을 좀 안 두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. 약간 좀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약간 좀 나올, 분출될 것 같다고 하면 그때부터 윗걸이 주고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아마 추매를 그래도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태안전선 실적은 잘 나왔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가 눌러버려 가지고 미국 쪽에서 월요일도 한번 더 빠질 거예요. 더 빠질 텐데 뭐 많이 빠지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. LS 쪽이랑 뭐 또 쪽인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. 많이 빠지면 아직은 뭐 살 때가 아닙니다. SM 라이프 신작가 나왔죠. 여기 지금 오래 걸릴 타임이긴 한데 지금 미기 증시 빠지면서 아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많이 빠지면 또 기회가 되겠죠. 길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여유 있게 좀 나눠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막 급하게 사지 말고 때 되면 SM 쪽 어쨌든 결론은 날 테니까 펄어비스 많이 올랐다가 천천히 빠진 중입니다. 아직까지는 뭐 살 구간도 아니고 팔 구간도 아닌 정도 좀 애매하죠. 그리고 GS 리테일 갑자기 올랐어요. 지금 편의점 쪽 가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왠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뭐 이제 인적분할 하니까 연말까지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요즘 인적분할 생각보다 좀 안 먹혀요. 트렌드 같이 예전엔 괜찮았다가 요즘에는 좀 좀 미지근하죠. 시다 키에스트 여기는 뭐 계속 SM 쪽 뭐 이유가 할 게 없고요. 일단 김범수 그 사람 때문에 일단 정지가 됐기 때문에 텐트폴 드라마 만들어놓고 지금 계속 묵혀놓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. 진짜 재밌어야 될 텐데 이러다가 또 예전에 그 그 키에스트에서 김수현 씨 그 영화 것처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완전 폭망이죠. 일단 뭐 그래도 매각 이슈가 있긴 하니까 시간 걸리더라도 계속 관리를 할 텐데 지금 사실 조금 사긴 사도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미증시 빠지면서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좀 더 빠지면 다음 주 중에 약간 추매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여기는 그리고 윙이 푸드 여기는 사실 안 살까 하다가 막판에 1700원대에서 1720원대까지 추매를 조금 더 했습니다. 금요일 막판에 시외에서 좀 올랐더라고요. 거의 1800원 정도 그래서 월요일에 좀 다시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현금은 제가 다른 쪽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마련을 해놨어요. 그래서 뉴스를 빨리 보면 여기를 좀 더 사던가 할 수도 있는데 연기 공시가 일단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기다려서 안 나오면 이거는 딜레이 안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아요. 제가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여기를 한번 가격이 많이 높 막 크게 올라가 있지만 않다면 좀 추매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 해볼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연기될 가능성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다 쓰진 않을 거고요. 네. 스튜디오 드래곤 요즘 뭐 계속 빠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에 오면은 OTT나 이런 것도 사람들 많이 볼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오징어게임도 12월 26일 날인가 오픈하니까 점점 조금씩 담아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고려 신용 정보 배당 200원씩인가 아마 들어갔을 거에요. 그리고 어 여기는 뭐 코로나 때도 크게 안 끼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약간 애매하고 이 정도 다시 내려오면 네. 매수하시면 되고요. 항상 뻔한 거지만 네오이즈 여기는 볼 게 없습니다. 그 다음에 SKDND 이터닉스 DND는 태형건설 이던가요? 태형그룹인가 거기 어 건물 매입을 해서 리츠로 사용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코일 패션형 폰드 여기 2500원 때면 그래도 좀 사볼만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이 심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거 같아요. 이때 좀 사가지고 엄청 많이 빠지긴 힘들 거에요.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밑으로 툭툭 던져주긴 좋거든요. 경기 어 시그널 이렇게 침체로 왔다는 게 보여줘서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 어차피 여기도 빠질 게 없지만 이럴 땐 또 더 빼버립니다. 원래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적이 또 잘 나오면 또 어차피 반등은 나오니까 그런 거는 뭐 경기 침체로 먹은 당분간 어 괜찮을 거 같다 라고 하면 또 반등이 나와버리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또 나쁘진 않은 가격 조금 길게 봤을 때 둘 다 그렇습니다. 그리고 YC 플러스도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. 아시안항공 쪽은 인수를 화물 쪽인가요? 그거 뭐 현대 쪽에서 좀 노려보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화창기가 3,000원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도 좀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아직은 아니지만 네 이 경남제약이 최근에 좀 좋았고요. 에머리치처럼 좀 많이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일제화학은 안 좋고요. 여기도 좀 사볼만 하거든요. 여기도 매출 괜찮아서 여기도 좀 사볼만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쪽도 좀 괜찮을 거 같은데 경기 침체에 얻어라도 여기가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왜냐면 애들이 또 필요한 것도 사니까 앨범 판매는 줄 수 있어도 줄 수 있어도 네 그렇고 여긴 또 잘 버텨줬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다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들이 약간 조정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이제 새로운 또 신사업 신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에 이제 2.0 발표를 해가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렇게 누나 2.0 5.0 5.0 5.0 5.4 6.0 6.0